어머님의 마음에 실금을 흘렸던 가수, 팀이 있었습니다. 딕패밀리 아시죠? 들어보신 분? 딕패밀리 들어보신 분? 다 아시는 분 세 분밖에 몰라요. 딕패밀리 몰라? 아실 거예요. 그 멤버로 활동했던 우리 가수입니다. 지금은 혼자 싱그로 활동을 하시는데 우리 김금철 가수님, 대산배님 되십니다. 딕패밀리에 우리 김금철 가수님 모셔봅니다. 안녕하세요. 야, 오늘 또 김의했던 우리 박명서 단장님께서 퍼포먼스를 벌시게 성장합니다. 우리는 어깨를 감싸볼까? 안녕이 싫어서, 헤어지기 싫어서 내가 가까운 꿈이 오가네 내 눈을 잃으면 또 만날 수 있지만 차 부서 놓치지 못하며 뜨거운 눈물은 도시의 골목길 열기로 가득채는 울려있네 짧은 마음이 너무나 야속해 짧은 마음이 너무나 야속해 우리 사랑의 아름다운 이만이 조금 더 길 수 없을까 내일이면 또 만날 수 있지만 차 부서 놓치지 못할걸 뜨거운 눈물은 도시의 골목길 열기로 가득채는 울려있네 열기로 가득채는 울려있네 그냥! 젊은 마음이 너무나 야속해 젊은 마음이 너무나 야속해 젊은 마음이 너무나 야속해 우리 사랑의 아름다운 이만이 조금 더 길 수 없을까 내 이명도 만날 수 있지만 차 부서 놓치지 못하며 뜨거운 눈물은 도시의 골목길 열기로 가득채는 울려있네 여러분들은 여행의 아름다운 이만이 큰 젊은 풍성 여행을 열리야 감사합니다